옥삼국이겠죠? 우리는 다 무역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 만주까지 우리의 영역은 만주 닿으면서 그때만 우리 100년짜리 해도 1500만이었어 인구가 2000만이 다 됐어 대단한거 아니야? 100년전에 태어났으면 끔찍했다 200년전에 태어났으면 더 끔찍하고 나는 저거에 있을 것 같아 인걱정처럼 그지? 김회장은 그때 태어났으면 진짜 김회장은 몰라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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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예? 그저 했을수도 있어 김회장은 따딱거리 했을수도 있어 응 됐어 100m 50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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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기도원에 기도원에 가서 이게 기도해본적 있어? 이번에 기도원에 며칠 며칠씩 일주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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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왜냐면 그때 난 몽이야 너는 추측한다는 해가지고 기도원에 가면은 아니 기도원에 가면은 일단 뭐해 난 궁금해서 그래 기도원 기억이 거의 없어서 밥 내가 가면 집태만 집탑할 때 때는 저를 가면 도시배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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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금식 금식기도원가하는데 왜 돈을 내고가 아 시설 이용요? 그래서 돈 내는거야? 20만원씩 걷고 그러던데? 20만원씩 걷고 그러던데? 야 삼겹살 20만원씩 사갖고 그냥 뭐 야 꼭 금식기도를 해야 뭐가 막 기도가 잘 되는게? 약 1km 시속 100km 이동치 과습단속 구간입니다 야 먹으면서 기도하면 안되는거야? 흑돼지 기도는 안되? 흑돼지 기도 도시배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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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돼지 기도원은 어때? 흑돼지 기도원 아침 점심 저녁 흑돼지로 아니 난 궁금해서 물어보는거야 너가 목사니까 목사님이니까 야 흑돼지 기도원 해갖고 아침 점심 저녁 흑돼지 메뉴를 주는거야 어때? 미친거야? 상업적이야? 아 공짜로 주면 되지 그냥 광고 목적이라 안돼? 이야 아아 이거 틈새를 안주네 이거 김회장 교회에서 왜 구제하는거? 맨날 뉴스에 나와? 다주야하는데 왜 적당히 반은 주고 반은 안주고 네 아이 아 빨리 가야지 빨리 야 다섯시인데 마술하시고 마술하시고 밥을 주시다 네 예 약 2km 대사오시옥상 휴게소입니다 아 오시옥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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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시옥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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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샐러드 라인 inicrare 쓸화 알탐 그 낙지 좀 잔뜩 집어넣으쇼 저거 뭐지 꼬막은 넣지마쇼 꼬막하지 말고 낙지만 잔뜩 넣어주쇼 알았쇼 그건 다 먹었쇼 강정은 강정 맛있쇼 강정 맛있쇼 하나만 다 먹었쇼 하나도 다 안 먹었다고? 두개잖아 왜? 맛이 없나? 맛이 없나? 맛이 없어? 옥산물있죠 아 옥산 휴게소